육근이 육식에 부딪혀서 거기서 일어나는 식의 탐욕이 붙는 것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과 습관 그리고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에서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마음은 감정적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어 생겨나는 곳 그리고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이나 심리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디의 속생각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은 조금 좀 틀립니다. 불교에서 정의하는 마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육근과 육경, 육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육근은 눈, 코, 귀, 혀, 몸, 의식 이래가지고 안입이 설신어가 있죠. 그래서 이 눈이 어떠한 대상, 사물을 부딪혔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식, 눈이 부딪혔다면 안식이 되고 소리가 내 귀에 부딪혀서 어떠한 식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이식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냄새가 부딪혀서 어떠한 식이 일어났다면 비식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맛이 달달한 이게 딱 부딪혀서 접촉이 되어서 일어나면 그게 바로 설식이 되고 그리고 몸에 어떻게 이렇게 딱 부딪혀서 어떤 접촉이 아프다, 간지럽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 바로 신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축법 그래서 눈이 어떠한 대상, 육근이 육경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식이 바로 육식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바로 육근과 육근이 육식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식, 육식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육심이 붙었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좀 틀리죠, 그죠? 사전적 의미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져 있다고 할까요? 육근이 육식에 부딪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식에 탐욕이 붙었는 것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도대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식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육근이 육식에 부딪혀서 어떠한 육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육근이 육식에 부딪히지 않는데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를 막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깥에서 어떠한 대상이 부딪히지 않는 이상 육식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불교에서 보는 가장 큰 마음의 특징은 바로 어떠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 이 육근조차도 오온,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질, 첫째 대상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아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질은 뭔가 하면 바로 마음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은 항상 찰나생 찰나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찰나생 찰나멸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흐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다음 마음을 잡아서 연결재생 고려의식에 의해서 다음 마음을 잡아서 바로 또 유대를 하고 그래서 마음은 계속 흘러만 간다. 흐름이 있다. 그리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권에서 육경이라는 대상이 없으면 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육식에 거기에 탐욕이 붙었는 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일어납니다. 대상이 없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권을 감아버리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대상도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육식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진다.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마음은 조건 발생적이다. 예를 들면 어떠한 조건이 없으면 마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 어떠한 대상이 있었을 때 대상이라는 그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어떠한 마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고정불변한 마음은 없다. 난 영원히 널 사랑해 라고 하지만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 없으면 죽을 거야.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무상하며 항상 흘러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육근이 육경에 접촉을 했을 때 육식이 일어나고 이 육식에 탐욕이 붙은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승리학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보느냐 라고 하면 마음은 몸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몸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사실상 맞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오온 중에 행에 해당하는 의도 이 의도가 없이는 내가 손가락도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주먹을 쥐고 이러는 것 같지만 내가 손을 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없고 손을 주먹을 쥐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없으면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 승리학에서는 이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한 단계 낫죠. 그리고 이 마음은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승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럴 것 같아서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인의 예지 바로 도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도 딱 걸어가나 그러면 이제 마음 딱 걸어가나 이 말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불교에서도 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하지만 옛날 스님들 보면 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승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도라는 이야기보다 깨달음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도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인의 예지 바로 이러한 매개 승리학에서 나왔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옛날 스님들과 요즘 전께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승리학에서 본 마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승리학이 작은 그릇이라면 불교는 진짜 이 마음을 큰 그릇에 비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도저히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왜 불교는 마음을 온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마음이 몸을 관장한다고 하니까 얼마만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학이 우리 불교보다 어느 만큼 학문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미치지 못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는 똑같은가 하면 이 승리학에서는 이 그릇이 너무나 커서 말리를 포함하고 그리고 만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못 받아들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교도 일체의 유심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아서 주의의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마찌마 니까야를 읽으면서 일체의 유심조라는 말과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굳게 가지고만 있다라면 그 주의의 환경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만나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로 바뀌어지고 내가 지금 가는 장사도 자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수행센터를 찾게 되고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바뀌어진다. 그것이 바로 일체의 유심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일체는 육군과 육경을 이야기합니다. 일체는 유심, 오직 마음에 달렸다. 조, 지혈조자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일체의 유심조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마찌마 니까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승리학과 비슷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불교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특성을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특성은 첫 번째로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가상입니다. 육근에 육경이 부딪혀서 육식이 생겨나고 그 육식에 탐욕이 붙었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특성 첫 번째는 실체가 없다이고 두 번째는 마음에는 실체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만 입력이 된다라는 게 바로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있지만 저 카메라가 실제적으로 내한테 입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카메라라는 이미지만 내한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아 저게 카메라구나 라는 이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가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상으로 만든 이 이미지가 바로 실제 생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체의 심조 아닙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운동을 해야지만이 살이 빠지고 몸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체육선수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이렇게 하고 있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200kg를 든다. 무거운 엿기를 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드는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내가 엿기를 드는 이러한 장면을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아주 무거운 엿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육이 많이 발달되고 또 달리기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다리의 근육에 긴장이 오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특성 세 가지는 첫 번째 실체가 없고 두 번째 실체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입력이 되고 세 번째 이 이미지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가상적으로 만든 이미지도 바로 실생활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체의 심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특성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음은 삶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 다 드렸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로 무상과 무화를 느낌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탐욕스러운 습관이 있고 뭘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모으는 기만 모읍니다. 아 저거 버려도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못 버리죠 사람들이 이러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변해만 가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다 고 무상 무화를 통해서 우리가 습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은 그러면 쉽다 고 무상 고 무화를 보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고 무상 무화를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윗바사다와 사마타 수행을 하면 우리가 고 무상 무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윗바사다 할 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찰나생 찰나멸 항상 이렇게 변해지는구나 그리고 이 변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 같기 때문에 괴로움이구나 그리고 이 괴로운 것을 나다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무아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윗바사다 수행과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습관도 바꿀 수 있을 뿐더러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이나 우리가 잘못 알았던 마음이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마음의 성질과 마음의 특성을 잘 알아서 잘 이해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얘기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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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